자, 브리핑!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격차 커지고 있어요. 점점. 갤럽! 더 커집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역시 고공행진준이고 그런데 비례 정당 지지율은 시민당이 16, 열린 9, 둘의 합은 25.5, 정당은 38%인데 반면 정의당의 비례를 올라갑니다. 시민당밖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리얼미터 38%에서 열린당이 포함되기 시작하자 서로 제로썸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란선이 정의당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5.9에서 8.5로 레이언 확정은 없고 둘의 합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지지층만 나누니까 그럼 핵심 지지층은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같은 편과 같은 정당을 혼동하는 겁니다. 같은 편이냐? 맞습니다. 열린당 누구도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점에서 같은 편입니다. 같은 정당이냐? 아닙니다. 열린당은 민주당이 잘 못해야 존재 당위가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혼동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편이지만 다른 정당이다. 이 결정적 차이를 혼동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혼동이 일어나냐?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고 마케팅 하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독재 시절부터 수십 년간 지켜온 민주당의 역사가 축적해온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문 대통령이 혼신을 다해서 확장하고 다져낸 금쪽 같은 지지층인 겁니다. 이 지지층을 상대로 사실상 같은 당이라는 마케팅을 해서 애초에 민주당의 의석이었던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당명부터 민주당 지지층이 대상인 겁니다. 만약 새로운 지지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저는 다스페이다 전편을 열린당에 헌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면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전당원이 참여해서 선발한 후보들이 정확히 제로섬으로 그 수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시스템 공천을 지키려고 이해찬 대표의 평생 동지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도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더구나 전체 지지층의 이익도 아니잖아요. 둘의 합이 적잖아요. 도의도 전체 이익도 없고 마케팅과 그 수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합당은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 도구는 시민당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할 이야기 중앙선관위가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역대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가장 높아요. 노년층은 더 높습니다. 노년층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박빙지역은 천여석 안쪽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많아요. 불과 몇백 명으로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언제나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뜬금없이 통합당에서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전개해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선언입니다. 선거 기간에 아무도 추궁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와서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이런 선거 전략은 없어요. 아무도 추궁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스스로 외치며 폭망한 초보나 할 실수지 미래의 통합당과 같이 수십 년간 집권해 온 전문가들은 절대 하지 않는 짓이에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 N번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전개해서 퇴출시켜 주마 이 말이에요. 아니지 이 말이라고 추정합니다. 저쪽의 정치 공정의 역사는 아주 유구합니다. 멀리는 그 유명한 돈 주고 시전선에서 총을 쏘아달라는 총풍 사건이 있었죠. 가까이는 모두가 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현재 진행용으로는 채널A 유시민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제보받은 것은 신라젠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편지를 쓴 2월 17일로부터 5일 후에요. 2월 22일날 그날로부터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MBC가 터뜨리기 전까지 첫 번째는 뉴스 공장보다 이런 사건은 영상 미디어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시민과 친분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래도 그래도 씨발 있는 그대로 말해도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저로의 기회다. 공작은 어떻게 빌드업 되는가 이런 건 제가 말해도 음모론의 딱지를 붙이고 던져버리죠. 옆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음모론이라는 단어로 덮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녹취와 함께 드러날 공작 그걸 잡아낼 기회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당사자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해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뉴스 공장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유시민 이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나한테도 안 알려줄 수가 있냐고. 그럼 이렇게 사건이 숙성되어서 빌드업 되지 않았어요. 이 동네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빌드업 돼서 드러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라도 줬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쓰면 모든 미디어가 따라 쓸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질은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돈 줬다고 해라.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미리 준비돼 있고 즉시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 그렇게 실제 말했어요. 녹취가 있고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공작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공작이 만들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N번망 사건이 이렇게 하기 딱 좋은 사건이에요. 공작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 무관한 낱개의 사실이 있는데 마치 상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일부 사실을 과장 증폭시켜서 하지도 않은 일을 잊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강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유시민이 신라젠 비위와 연결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강연은 있었잖아. 아주 작은 사실 하나로 거대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민주당의 총선 후보 누군가를 N번망 직접 관련자나 당사자로 연결해서 선거 직전에 터뜨린다면 모든 미디어가 도배되겠죠. 포탈이 도배되겠죠. 특히 여성 커뮤니티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배양해둔 작전 세력들 너희들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겼더라. 모조리 투입해서 엄청난 물량 공세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20대 40대 여성들 그 민주당 지지층을 와해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대응할 틈도 없이 그러면 실제 수도권 경합지 천표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곳에서는 그 몇백 표를 뒤집어서 한 20곳 정도만 가져가면 일당이 됩니다. 저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음 대선이 걸린 총선인데 이 한방을 막판에 터뜨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자 오늘부터 김웅 후보 검찰 출신이죠. 조국을 위해 버닝선 사건을 은폐하고 텔레그램 N번방을 초래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조국부터 N번방까지 한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N번방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찰 출신 후보들과 TF를 만들어줬어요. 어제부터 N번방이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합당의 총괄본부장 인터뷰 천표 이내 승부가 많을 것이다. 스토컬에서 딥이 질 수도 있다.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변수는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터질 게 있다. 지금부터 공작을 지켜보세요. 최소한 3분의 1은 사전투표 하거든요.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지역구도 잘 선택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비설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 잘 하시고요. 몇백 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도 꽤 많아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야 된다. 이 선거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는 국회가 처음 탄생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하고 손발을 제대로 맞춰서 일하면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낼지 본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국회의 보조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잘했어. 국회까지 뒷받침 대봐. 끝장이라고 봐야지. 그게 결정되는 선거예요.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한다.